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내의 처방전, 아는내과의 처방전 그 두 번째 파트인 감기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열제 파트에서 타이레놀과 부르펜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감기약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판콜과 판피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콜의 구성성분을 일단 보면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타이레놀의 성분이 300mg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파는 약은 한 알에 500mg이고 우리가 이제 2알이라고 해서 서방전은 650mg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400mg는 적은 용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구아이펜신, 펜톡시페들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이렇게 노란색 케이스에 담겨져 있고 약국용은 판콜S라고 해서 이것도 다 먹는 액상 제형인데요. 여기 성분도 여기 타이레놀 300mg가 들어있고 이 안에는 5병의 유리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판콜A와 S, 이 성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름이 A는 바로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고 S는 S, 좀 더 상위 클래스라고 표현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거는 약국용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의점용과 약국용의 차이는 약국용은 이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사님께서 직접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방하지는 않으실 테고 판콜 같은 경우에서는 편의점에서 이제 팔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이 약들을 뭐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메틸에페드린 같은 경우에서는 마약의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 대신에 이제 약 편의점용은 페니레프레인이 이제 대체해서 팔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판콜A 같은 경우에서는 편의점에 파는 거기 때문에 한 이 박스에 유리병이 이제 세 병이 들어있고요. 판콜S는 다섯 병이 들어가 있어요. 용량은 둘 다 30ml로 똑같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 뒤에 복용하시도록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판콜A 같은 경우는 딱 하루치 하루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다섯 병 들어가 있으니까 1.5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 이제 해열제 성분이 이렇게 300ml씩 들어가 있고 클로로페니라민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이제 항히스타민지예요. 그래서 콧물 나거나 뭐 가렵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성분인데 항히스타민지에 대해서는 제가 1세대, 2세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한 분류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메틸에페드린과 페니레프린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비충혈 제거제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메틸에페드린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예전에 뭐 히로폼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그런 성분으로 호주 같은 데서는 뭐 그런 일례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국용에만 들어가 있고 판코레인은 페닐, 애프린 10ml가 이렇게 대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아이페네신과 펜톡시베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구아이페네신은 둘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판코레인은 약국에서 파는 게 용량이 한 3ml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판코레인 같은 경우는 80ml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점막에서 점액 분비를 더 늘려줘서 우리가 가래가 찐득찐득하면 잘 안 뱉어지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뱉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고 펜톡시베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약간 진해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기침을 좀 억제하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카페인 무수물이라고 해서 판코레스와 판코레인 모두 다 이제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클로로펜이라민이 조금 졸릴 수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그 역할보다는 타이레놀의 어떤 해열 효과를 더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평균적으로 약국마다 편의점마다 다를 수 있는데 2,500원 정도라고 서로 비슷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이들용으로 판코레 아이콜드 시럽이라는 것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아이에게 타겟을 해서 이제 주다 보니까 페니레프린 대신에 메틸에페드린이 9.375mg 이렇게 들어있고요. 구아이페네신은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용량이 더 적게 들어가 있고 타이레놀도 용량이 더 적고요. 클로로펜이라민이 이제 성인용으로 들어가 있다면 아이들용은 디펜하이드라민이라는 항이스타민제로 바꿔서 들어가 있고 펜톡시베린하고 카페인 무스물이 아이들 타겟으로 하는 판코레 아이콜드 시럽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코레 편의점용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이제 약국용도 마찬가지로 1일 3일 10후 30분 뒤에 복용하라고 되어 있고 판코레 아이콜드 시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후 30분에 복용하도록 이렇게 용법이 나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의 용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세 미만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2세 이상부터 3세 미만은 한 회에 6ml 정도 투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투여할 수 있는 1회 용량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판코라이 시럽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성분은 이전에 제가 이제 브루펜 시럽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브루펜 중에 한 성분인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브브루펜 중에서 좀 더 이제 부작용을 덜하고 효과가 좋게 하는 그런 이성질체를 막 모아가지고 추출해서 만든 그런 브루펜을 말하는데 그 덱시부루펜 용량도 이렇게 나이에 맞게끔 1회 용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판피린 큐액이라는 건데 판피린 큐액도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용과 약국에서 파는 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거는 액상이 아니라 이제 알약인데 알약이 이런 한 박스에 3알이 들어있고 이것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면 식후에 드시면 30분 뒤에 드시면 되겠고요. 들어있는 성분을 보니까 아세트아미노펜, 항이스타민제, 카페인 이 성분만 들어있고 중간에 비충혈 제거제인 에페드리나 페니레프린이 들어있거나 구아이페네신 같은 점액을 조금 묽게 하는 성분 그 다음에 티페피딘 같은 진해제 그러니까 기침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은 들어있지 않다 굉장히 간단한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가격은 1800원으로 다른 약들에 비해서는 저렴합니다. 그러면 판피린은 이제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선전으로 유명한 약이잖아요. 이렇게 감기약으로서 너무 최소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원래 판피린 큐는 액으로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액에는 이렇게 5병이 들어가 있고 아세타미노펜, 클로로펜이라민, 메틸에페드린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가래를 묽게 하는 구아이페네신이 들어가 있고 티페피딘이라는 비마약성 중추신경 억제제라고 해서 그 기침을 하는 그 중추신경 연관된 그 신호를 차단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30ml 들어가 있고 가격은 2500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콜A랑 비교를 이제 판피린 큐 액이랑 비교를 해보면 판콜A 같은 경우는 펜톡시베린이 15ml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판피린 큐 액 같은 경우는 티페피딘이라는 조금 다른 중추신경을 통해서 기침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고 구아이페네신의 용량도 판콜A 편의점에서 파는 게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비충혈 제거제는 판피린 큐 액에서는 메틸에페드린 판콜A는 페니레프린으로 들어있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항이스타민제, 메틸에페드린, 구아이페네신, 티페티딘 이런 것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 약을 먹으면 졸리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병리 기전과 어떤 약의 어떤 그런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